오줌 싸서 미안해요 할머니, 청개구리에서 편했습니다. 제30회 이주홍 아동문학상 수상작입니다. 표제작 오줌 싸서 미안해요 할머니를 비롯한 65편의 유아 동시들을 담고 있습니다. 정서 표현 등 유아들에게 여러가지로 좋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유아 동시에 중요성이 갈수록 강조되는 시점에 나온 작품이라 더욱 반가운 아동신간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